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방한의료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모두 78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의복의 형태와 구조를 변경한 특허출원이 573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고기능성 방한의료 특허출원은 210건으로 2008년 이전에는 매년 16건 내외였지만 2009년 이후 매년 2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허청은 레저활동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추위가 계속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접목한 기능성 방한의료 특허출원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